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구석 2월 11일 화요일 관점이 다른 시사를 보는 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충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많은 어떤 영화의 어떤 문화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딱 두개로만 얘기할게요.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로 억압했던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상 활동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런 성과가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광호라는 배우는 영화 변호인을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변호인 이후에 블랙리스트로 찍히면서 좋은 작품이나 영화 투자자들이나 어떤 배급사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봉준호의 기생충은 문재인 정부의 자유로운 예술 창작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가장 큰 것은 영화에서 냄새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전세계가 그 어떤 영화에서도 냄새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음식방송이나 이런 걸 봐도 그 냄새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늘 리포터들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부의 양극화의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은 지아 반지아라는 그 묘사에서 쾌쾌한 냄새로 전세계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영화를 냄새로 표현했다는. 이런 분석은 그 어떤 문화평론가보다도 시사타파가 얘기하는 게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어떤 자유로운 문화창작의 기회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 이문덕이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님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정봉주 의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루면서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그런데 정봉주 의원 같은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라고 저는 표현해주고 싶어요. 여러 많은 제가 정봉주 의원을 응원을 하면서 좀 센 방송을 했죠. 백혜련 씨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백혜련 씨도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당이 극복해 나가야 될 현재의 정치 상황과 언론의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당만 민주당이 강한 건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만이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얼마나 경고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나 박근혜의 지지층이나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보다는 민주 진영의 열망이 가장 강이기 때문에 전두환의 총칼 앞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었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던 강한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조중동이라는 역사의 죄인, 외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아닌 늘 자국, 전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 지표나 언론 지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명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월등한 문재인 정권을 세계에서는 찬사하지만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가장 비판하는 언론과 반대 진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국의 대통령을 가장 과소평가하는 그 언론, 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면 외국에서 욕한다고 신나하는 그런 언론은 대한민국의 언론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외신이죠. 외신.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그건 전시 상황이죠. 우리가 군과 군이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만이 전쟁 상황은 아니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뉴클리어 웨폰 즉 핵무기가 개발된 아인슈타인의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가 자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였거든요. 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를 함부로 공격을 못했고요. 미국이 주요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의 대다수가 어때요? 핵이 없는 나라죠. 그렇죠? 핵이 있는 나라는 결국은 미국이 침범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이라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갖고 올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지만 전쟁의 억제력도 할 수 있는 무기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핵무기 얘기를 했죠? 제가 요즘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어쨌든 이문동 얘기했나요? 기레기 얘기했나요? 모든 기레기들이 모든 기레기들이 그렇죠? 아니 내가 요즘 진짜로 정봉지원 얘기했나요? 경제전쟁 미안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정신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선진국들 즉 먹고 살만한 나라들끼리는 이제는 무력으로 부딪힐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죠. 그게 뭐다? 보이지 않는 글로벌 시대의 전쟁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무역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도발이 일어났던 것은 진짜 군대, 군이 붙은 전쟁보다도 무역전쟁은 어떻게 보면 자국의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는데 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편을 두는 조중동의 외신들 조중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쓰레기신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제지들이에요. 일간지의 쓰레기는 조중동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경제지의 쓰레기는 한국 경제가 탑이에요. 탑. 한국 경제, 매일 경제, 아시아 경제 일은 경제지들도 지들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을 경제지들로서 문재인 정권 망하라고 여러분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절대 우리가 외신을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봐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조중동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24시간 얘기를 합니다. 연합, YTN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들죠. 한마디로 질병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켜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가 위축되고 다운되고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경제시표가 나빠지면 문재인 정보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경제지들이나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보를 위험함이 아니겠죠.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문재인 정보가 망하라는 언론인지 문재인 정보를 위험한 언론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재인 정보로 위하는 언론들은 유튜브에서만 있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조중동 뿐만 아니라 YTN이나 연합뉴스에게 고마워요. 너무 오바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까지 오바를 해서 확산이 안 돼. 문짝 만지고 칙칙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이 조중동과 보도 채널의 공포심에 너무나 조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조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확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억제를 잘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감기도 안 걸려! 병원이 안 돼!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병원이 좀 있으면 짐 싸야 돼. 내과가 안 돼. 내과가! 사망자 한 명 없어. 지금 병원 좀 있으면 다 짐 싸야 돼. 하여튼 이런 언론의 보도 형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 농담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만 본인들이 강한 걸 몰라요. 민주당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민주당의 지지층이 굉장히 두텁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민주당의 지지층과 어떤 민주 진영의 세력들은요. 조중동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중동이라는 기사를 보고 우려를 하고 조중동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기사가 전파될 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우려를 했지만 지금은 조중동의 기사를 제목만 봐도 믿고 거르는 조중동 제목만 봤더니 조선 이러면서 기사에 대한 비판과 팩트체크를 국민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나 민주 세력들은요. 조중동은 언론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듣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제 방송을 보시는 거거든요. 관점이 다른 뉴스. 여러분들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조중동이 갑자기 요즘 일제히 보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거를 보냐면요. 트럼프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많이 봤죠? 트럼프 대선 전에 북한의 김정은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는 소리예요. 조중동은 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조중동의 기사는 반대로 보면 정답이에요. 조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중동의 두려움을 기사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조중동을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분석을 하면요. 조중동은 본인들이 가장 아예 킬레스 근인 거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기사로서 굉장히 여론화시켜요. 잘 들어보세요. 트럼프는 대선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재선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트럼프는 대선 전에 북한과의 이벤트로 만나서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만나는 거거든요. 왜 트럼프의 생각을?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 트럼프 참모들에게 그랬다. 어떤 참모? 그렇죠? 어떤 참모에게 트럼프가 언제 얘기했던 근거도 없어요. 단순히 트럼프 대선 전에 김정은과 회담 없다. 그들의 바람인 것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늘 조중동의 기사는 반대로 보면 정답이라고 얘기하죠. 트럼프는 대선 전에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나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선 전에는 표의 응집력이나 단 한 표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로서는 재선이 목표인데 굳이 김정은 위원장을 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중동이 낸 기사는 반대로 보면 왜 조중동의 바람을 쓴 거지 트럼프의 생각을 쓴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외국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면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정치 분석할 때 멀어서 황초보라는 얘기를 했죠. 황초보. 그 다음에 우리가 황초보의 나실수라고 그랬나 내가. 나베라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 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방송에서 강조한 게. 나경민, 박주봉 이후에 최고의 혼합복식조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제가 나경원이가 날라갈 때 굉장한 아쉬움을 표했죠. 이 황초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조중동이 저렇게 일제히 지원사격을 하고 조중동이 언론이 문재인 정부 망하라 망하라.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선거를 앞두고는 언론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언론이 기울어지게 어느 한쪽에 편향된 어느 정부는 망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위하는 기사를 쓰는 것도 이거는 언론의 책무가 아니야. 언론은 권력을 권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총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도 그거는 언론의 책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언론에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언론은 마구마구 총선에 개입하고 마구마구 오보를 쏟아내면서 그 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 쏟아내요. 언론도 책임을 물어야죠. 언론이 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주시민들 독해지셔라. 왜 독해지셔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 검찰도 검찰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지 저 기득권 세력들은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70년 동안 그들이 해방 이후에 구축해놓은 그들의 카르텔, 정치권, 언론계, 재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해서 왜 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민주시민들이 아직도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저항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정권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검찰이 발악을 한다고 얘기해요. 검찰은 발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은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했던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말도 안 되는 13명의 청와대 참모를 기소했다는 것은요.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선거 개입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13명의 참모를 기소를 했다. 검찰이 그건 뭐예요? 선거 개입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13명을 조사했더니 결국은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 문재인이 알았냐 모르냐는 언제 따지는 거다? 총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대승을 거두거나 원내 과반 이상을 얻었을 경우에는 13명을 기소를 하고 결국은 선거에 개입했다. 결국은 문재인이 알았냐 모르냐로 국정을 혼란시키고 그렇죠? 국정을 혼란시키면 어떻게 돼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 검찰의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잘 짜여진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조국 장관의 임명과 함께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것 같은 프레임을 보이고 사실상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왜 검찰은 패스트트랙을 수사 안 해요? 자유한국당 편이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편이니까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야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정말로 형평성 있게 하는 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죠. 무조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즉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만 칼자루를 겨누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오히려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느낄 수가 있죠.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조국 장관의 모든 정경심 교수와 정국 장관의 모든 사둔의 8종까지 털어봐야 나온 게 표창장과 사모펀드와 결국은 인턴 증명서예요. 이 모든 것들을 털었더니 없으니까 결국 쟤네들이 꺼낸 게 캐비넷에 있던 유재수 사건을 꺼내들어서 결국은 지금 모든 문재인, 결국은 타켓은 문재인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조국이 쓰러지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면 바로 레임덕이 오고 레임덕이 오면 그제서야 유재수 사건을 꺼내서 힘 빠진 정권에 결국은 선거 개입까지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해서 총선을 자유한국당이 대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려는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만의 촛불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죠. 검찰은 순서대로 조국을 쓰러뜨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레임덕이 오고 유재수 사건을 꺼내고 결국은 선거 개입 프레임으로 해서 총선에 개입을 해서 선거에 대승을 해서 결국은 문재인을 탄핵으로 가려는 그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200만의 촛불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검찰이 대치기를 당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검찰이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하면서 지금 어때요? 뒤늦게 유재수 사건을 꺼냈는데 이미 늦은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그냥 검찰과 자한당의 일이 아니죠. 설계자가 있는 것이죠. 삼성이 될 수도 있고 이명박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철저한 설계자가 있고 그 이외에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조국이 쓰러졌으면 여러분들 조국의 끝날 일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 다음은 문재인으로 가는 거를 그 길목을 여러분들이 딱 막고 검찰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오히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거예요.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 그 위기를 오히려 검찰개혁으로 바꿔낸 위대한 국민들이 바로 당신들이에요. 더욱더 여러분들 한심한 게 뭐냐. 여기저기서 정경신 교수의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경신 교수의 재판에 오히려 익성은 익성의 아들을 자르다가 이 회사가 누구 거냐. 저희 아버지인 겁니다. 보도를 안 해요. 언론이 검찰발 기사는 죽으라고 썼지만 제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이 있어야 될 곳은 검찰청의 브리핑실이 아닌 법정에서 변호인당과 검찰의 주고받는 내용을 양쪽의 내용을 들으면서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그 양쪽의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변호인당의 내용이 합리적인가 검찰의 공소의 내용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기사를 쓰는 게 사실상 언론의 책무지요. 그래서 언론은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를 단독 보도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속보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언론이 있어야 될 곳은 재판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저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면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건 단 하나예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검찰을 이겨냈던 국민들이고 언론을 이겨냈던 국민들이에요. 조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이 버틸 수 있었고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또 보세요. 지금 외구들이 통합한다고 그래요. 언론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계속 국정 지지도가 50% 왔다 갔다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섰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대단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작부터 광우병 촛불 사태가 일어나면서 삐그덕거리면서 국정이 지지도가 확 추락을 해요. 박근혜 정부는 어때요?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에 아클레스 근원을 주면서 사실상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곤두막 질쳐요. 문재인 정부 큰 흠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언론의 직격탄을 맞거나 문재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실수한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까고 있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까고 있어요. 흠이 없는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관점이 다른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언론이 제대로 서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지금같이 10%, 20% 지지율이 나올까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잘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언론의 감시 역할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죄가 있고 못하는 새끼들을 언론이 제대로 비판했다라면요. 자유한국당은 10% 미만의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그 정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과 나경원이나 이런 인간들의 너무너무 언론만 모르는 국민들이 아는 흠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론만 몰라요. 황교안의 흠, 나경원의 흠, 주광덕의 흠, 곽성도의 모순 이런 것들을 언론이 추적해가지고 언론이 터뜨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10%도 안 되는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을 살리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차범위 안에 무슨 민주당과 접전을 벌인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죠. 언론이 나는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늘 그랬으니까. 지네들이 정의의 수요자는 검찰이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을 보도한다 그러면서 언론을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 언론에 너희들이 챙겨다. 그러나 야당도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짓고 낸 권력만 권력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권력이에요. 국회의원도 권력자예요. 그런 권력자를 수사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해요. 그런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용구를 비판하듯이 국회라는 국민이 선출단 대의기관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으로 하는 그들이 잘못된 형태를 야당도 잘못하면 그것도 권력기관들을 건재하고 감시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언론이 여러분들 진짜 자유한국당 제대로 비판했으면 쟤네들 지지율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웅이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구들이 통합을 한대요. 결국은 도로 새누리당이죠. 나갔던 애들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면 복당을 얘네들은 멋지게 언론이 포장을 해서 통합보수신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진짜로 살아있는 언론이라고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 탄핵전 보수 대통합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언론의 책무죠. 그러지 않아요. 포장을 해줘요. 보수, 개혁, 보수, 통합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만큼 얘네들이 여러분들 약하다는 거예요. 왜 언론이 저렇게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주겠어요?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약해요. 차상으로도 우리 공산당의 조원진인은 통합 안 하겠대요. 대구에서 따로 출마를 하겠대요. 민주당이 분열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민주당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 성장해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대권 때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즉 민주세력이 총선 때나 대선 때 사실 민주지령 세력이 저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지만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연대를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없는 늘 선거 분위기와 환경이었어요. 지금 어때요? 문제인데 반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구도의 선거가 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연합을 안 해도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정당이 됐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의당, 민주당, 녹색당, 무슨 진보연대 이런 모든 정당이 합쳐져야만 자유한국당 하나를 상당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구도였어요. 그런 선거 구도였어요. 지금 어때요? 민주당 혼자도 외구들이 통합을 해도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선거 구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구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민주 진영이 한 발짝 굉장히 진일보였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51대 49의 프레임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6대 4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샤이 보수라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것을 사실상 창피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즉, 겁난이 일어나면서 민주 진영에서 나는 늘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 누구나 털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의식을 드러내지 않는 진보적인 중도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론조사람은 무당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털리는 걸 보면서 아, 잘못하다가 나도 정치적인 피해를 입겠다라고 왜? 조국보단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왜? 우리가 들면 대놓고 어, 난 민주당이지, 대깨문이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지 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성 한마디로 정치적인 성향이 확고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정수, 대선, 투표 때만 또 여러분들 아시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투표 때만 민주당 찍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평소에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투표 때만큼은 말 안 해도 민주당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입을 담은 거예요. 그분들이 입을 담은 거야. 왜? 조국 장관과 정권을 잡은 핵심적인 인물이 당하는 걸 보면서 검찰이 무서워진 거죠. 검찰이 무섭다는 건 뭐예요? 내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기 껄끄러워지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저런 샤이버스는 뭐예요? 박근혜를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이제는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무당층으로 전락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당층을 50이라고 보면 그 50명 중에 30% 이상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구 통합이 왜 혼돈의 외구 통합이냐? 결국은 도로새누리당으로 가는데 그 도로새누리당으로 간다 그래서 탄핵 전에 외구 통합이 되냐? 아니죠. 진성외구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 우리 공화당에 진성외구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쪽은 외구 중에서 강성외구 강성외구는 우리 공화당 얘네들은 유연한 외구들 한마디로 저쪽에도 통합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강성외구들이 유연한 외구들이란가 통합을 아는가 탄핵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탄핵 전보다 사실상 외구들은 통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홍준표가 당대표됐을 때는 친홍계를 만들었었죠. 황초보가 당대표됐을 때는 친환계를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친홍 친황 이런 말들은요.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자유한국당에는 딱 두 갈래요. 친박이냐 친이냐 한마디로 NBA의 사기꾼이냐 박근혜의 닭대가리냐 이 두 세력들이 아직도 싸우는 거예요. 친황 없어요. 황교안이가 당대표되는 것도 닭 세력들이 미른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는 아직도 닭대 쥐의 싸움이지 얘네들 여기서 친황이나 친홍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명 박근혜를 지우기 위해서 친황을 친황을 친박 세력을 대표하는 대권 후보를 띄우려는 것이고 쥐새끼를 대변하는 홍준표를 띄우면서 사실상 이명 박근혜 지우기에 언론이 나서서 친황 친홍을 만든 거예요. 사실상 얘네들은 아직도 쥐새끼된 당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 혼돈의 외구통합 외구가 통합된다 그래갖고 새로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느닷없이 나타난 백신 장사 안찰스 안찰스의 등장은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보다 응원을 해주세요. 2016년 안찰스가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세천령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을 때의 분위기와 4년 이후의 지금의 분위기는 2016년만 나가서도 2016년때만 이래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호남에서 싹쓸이 할 정도의 안찰스의 영향은요. 그만큼 진보적의 표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4년 후의 안찰스는 어때요? 진보진영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정치도 없고 낡은 정치의 사실상 초등의 대안도 없는 문재인 정부 비판에 말도 안 보이지 않는 중도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서 결국 4년 전에 안찰스의 공약이나 지금의 안찰스의 공약이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뿐이 없고 결국은 총선 때만 나타나는 선거 때만 나타나는 안찰스의 사실상 개념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2020년 나타난 안찰스는 사실상 외구들의 표를 갖고 가는 안찰스로 변모했다는 큰 변화는 있죠. 2016년만 해도 민주주의 표를 더 많이 갖고 가는 안찰스였지만 4년 후에 컴백한 안찰스는 외구들의 표를 자유한국당 여태까지 자기는 선거할 때마다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하고 새누리당에게 투표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자유한국당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해? 그렇다고 민주당은 찍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요? 안철수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민주당을 투표했던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투표하는 일은 이번 21대 총선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의 등장은 민주진영의 표를 갉아먹기보다는 저 혼돈의 외구통합에 거기서 또 중돌하는 민주당을 찍기 싫어하는 세력들의 표를 갉아먹어서 결국은 안철수는 말은 안철수 신당 또는 국민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안철수 비례당이에요. 그렇죠? 안철수 비례당으로 내려앉을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의 비례당보다 시민참여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시민참여 민주당이라는 사실상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연대는 어떻게 투표를 할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투표를 할지 아는 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표해야만 안철수나 자한당한테 표가 안 간다는 것은 즉 국회의원 의석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찻찻송의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다. 그냥 안철수는 4년 전에 안철수가 이제는 늙은 늙은 안철수가 돼갖고 결국은 새로운 정치도 없는 늙은 낡은 정치를 갖고 와서 또다시 국민 가로하고 의 빼고 당이라고 만드는 것은 또다시 어게인 어게인 2016 바라는 안철수는 그러나 호남은 두 번 속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외구통합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 몇 갈래로 여러분들이 분열됐는지만 봐도 아시겠죠. 처음에 국민의당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전세계에서 마이너스 통합을 가장 여러분들 M&A라는 것은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히는 게 사실상 M&A 경제시장의 원리죠. 돈이 있거나 조금 힘이 있는 자본이 있는 세력들이 어 좀 작지만 기술력이 있는 세력들을 돈으로 잡아먹는 거죠. 전세계에서 더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잡혀먹는 마이너스 정치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게 안철수예요. 그렇죠. 저는 안철수가 지금 와서 호남을 팔아가면서 이미 호남의 국민의당 자체 그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로 쪼개지고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고 대한신당을 쪼개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당이 지금 몇 갈래로 쪼개진 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미 호남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임이 여러분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호남의 과거 국민의당이 쪼개지는지를 보세요.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과거같이 2016년 총선같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의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호남의 단독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출마하겠죠.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들을 오늘 만나서 회의했다고 그러죠.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다 합쳐도 5%가 안 돼요. 정당은 새정당인데 다 합쳐도 5%도 안 되는 정당이 모여갖고 앉아갖고 뭐라 그랬어요. 나 민주당 돌아가고 싶어. 나 민주당 돌아가고 싶어.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봐야 이미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고 돌아갈 길은 없으니까 얘네들이 쓰는 게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제3세력 김종인을 영입한다. 제3세력을 키워서 반문재인 세력이 결집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자. 개소리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자가 아니라 내 배지 한 번 더 달게 외구들 빼고 그나마 덜 외구들 모여서 중도표라도 가져가서 비례대표 하나 얻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2시 33분 이지만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언제적 안철수고 언제적 김종인이고 언제적 손아끼고 언제적 정동영인지 스스로들은 언론이 정치 거물로 표현해서 그러죠.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 다 합쳐봐야 5%가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제3지대가 다 합쳐봐야 5%짜리 정당이 제3지대가 될 수 있습니까. 개국본의 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되게 셉니다. 민주진영의 지지층들 되게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왜 대깨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조중동이 십자포화를 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 국민들이 어떻게 조중동에게 노란하고 조중동에 노란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토착 외구들을 정당에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현실은 달라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현실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에게 편은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자유한국당이 혐오정당 1위라는 거는요. 내가 민주당은 싫지만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겠다는 말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전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총선 예상 한번 해봅니다. 수도권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전멸입니다. 수도권의 지역구 선거에서 거의 120석 가까이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지역구 2석이 120석 이에요. 여기서 민주당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싹쓸이 하면 수도권 에서만 120석 을 먹고 들어간다고 쳐보십시오. 여기에서 호남 28석 싹쓸이 하면 벌써 148석 이에요. 여기에다가 충청 부산 충청 부산 TK 강원 까지 합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180석 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 120석 에서 10석 날라간다고 해도 호남 28석 에서 25석 먹는다고 하면 바로 135석 이에요. 충청권 열 몇석 중에서 반 먹는다고 7석 이에요. 142석 이에요. 강원 반 먹는다고 5석 먹는다고 치료요. 부산 5석 벌써 민주당 단독으로 160석 170석 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6석 에서 7석 그래서 민주당 이 단독 180석 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비례대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정당 투표율이 50% 60% 되면 지역구에서 150석 160석 을 얻으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의석이 4,5석 밖에 안 돼요. 연동형 캡슐을 30%를 씌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참여 민주당이 나설 경우에는 저렇게 안철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으로 갈 수 있는 비례대표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센지를 자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항상 언론이 언제나 언론이 우리 편이었어요? 언제나 언론이 문재인 정부 경제 잘하고 최저임금 인상됐다 그래갖고 와 최저임금 올라감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우리 대학금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는 알바들이 조금 한숨을 쉬겠다. 이런 긍정적인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되면 무조건 편의점 망한다 자영업자 망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망하라는 거죠. 조중동이 가장 여러분들 겁내는 거를 저는 기사로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이 현재 가장 겁내는 것은 트럼프가 선거전에 김정은과의 사실상 북미 대화를 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게 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Again 6.13 지방선거의 판박이 될까봐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라고 들리게. 조중동이 없다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조중동의 바람이죠. 근거도 없이 트럼프 대선전 김정은 만날 일 없다. 이거는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청선의 어마어마한 자유한국당이 안보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씌울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죽였다? 기생충이 죽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가장 멋진 일은 저런 전세계에 확진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준호의 기생충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한 게 사실상 아카데미 4개 부분 석권의 가장 큰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심층문석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